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비율이 함께하는 달라졌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로맨틱한 나랑 같이 해줄래 요즘 화제에요 요즘 화제입니다 정말 화제 좀 났으면 좋겠네요 나랑 같이 해줄래 오늘 주제가 크리스마스였구요 많은 분들께서 커플 솔로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거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으면서도 아주 눈에 띄는 속이 시원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초반 스타트를 또 잘 끊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는요 두루루루팅 이분 아이디가 그냥 이름이네요 김윤정씨 축하합니다 윤정김 특이하게 처음에 Y5는 대문자로 쓰신건 아니면 지금 0인가요? 아 여우를 표현하라고 이렇게 그런겁니다 그럼 윤 정김씨 아닌가 정김씨? 정김이용 에어덱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밖에만 나가면 길가의 커플들 정말로 외로워라 이 모든걸 없애든가 해야지 제거해버려야지 제거해버려야지 이렇게 또 잘 기억해버려주셨는데 아 넌 세블라 없애든가 해야지가 너무 쫄깃하게 잘 어울리는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걸 살리면서 이 모든걸 나랑 같이 해주는게 아닌 이 모든걸 이 자식들을 그냥 없애든가 해야지 아 참시됐어요 솔로도 커플이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또 주말에 있는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다 오시는거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판매 가능 안녕 안녕 뿅